기존의 선입견들을 점검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자명한 상일수록 다른 법계까지 투명하게 이렇게 비출 거고 왜곡된 상일수록 자기 법계 안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. 자기 안에서만 맞는 말이거든요. 남한테 바로 내놨을 때 안 통하면. 근데 그 사정이 있겠죠.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상이 생겼겠죠, 내 안이. 근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. 자명한지 더 검토해 본 뒤에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. 아들이 자라려고 해도요. 엄마가 아니야, 너는 딱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보면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, 집에서는. 어떻게 해봤자 똑같은 말만 들으니까. 밖에서는 내가 한 대로 평가받는데 집에서는 엄마의 고정관념으로 평가받고 있으면 안 돼요. 누군가한테 그렇게 평가받으면 우린 그 사람 피해요. 그런데 가족이라 못 피하는 거죠. 그래도 해보려고 우리는 또 노력하게 되는 거죠. 누군가 나를요.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. 딱 너는 그런 놈이지 하고 보는 친구 있다면 안 만나실걸요. 걔는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어차피 평가가 똑같으니까. 고정관념으로 날 보고 있으니까요. 어떤 기질들인간에 자기 기질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심도 안 해요. 일단 기본적으로.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는 진짜 그중에 얼마 안 될 거예요. 이걸로 인해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까지 인식을 처절하게 인식하셨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공부를 하신 거예요. 보통은 자기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. 남이 문제지. 이대로만 하면 될 거를 왜 안 하는지 병신들이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모자란 것들이 왜 내 말을 듣고 했으면 다 될 거를 왜 이걸 안 따르지. 이러고 그냥 살아야 죽을 때까지.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지금 이 나라는 게 객관적으로 조금씩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찾아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다양한 기질이 다 각자들. 방금 말한 기질은 좀 센 기질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바꾸기보다는요. 이 기질에 맞춰주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살기를 원해요. 내 법계를 바꾸기보다는 내 법계에 맞춰줄 사람만 오세요. 아닌 사람들 가세요. 그렇게 해서 살다 간다고요. 일반적으로. 그게 업력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도력이 투입되니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거죠. 기본적으로. 좋은 현상이라고요. 이렇게 고민하시는.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어요. 어차피 우리 타고난 기질을 다 못 바꿔요. 다만 난 이런 기질이라는 걸 알고 계속 깨어서 더 나은 선택을 조금씩 해보시면 좋겠다 이거죠. 그것만 해도요. 주변 사람들은 다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느낄 거예요. 뭐냐면요.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내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. 못 바로 잡는다니까요. 바로 잡지도 못하고 한만 쌓이게 하고 끝난다니까요. 그게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저게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내가 오판 아니라고 다 전제하더라도 못 해준다니까요 제가. 그거 붙여도 못 해준다니까요. 예수도 유다를 못 바로 잡아요. 그러니까 내 한계를 수용하는 문제예요. 내가 막 오를 수도 있다. 상대방이 틀렸을 수도 있다. 하지만 내가 그걸 다 바로 잡을 순 없다 어차피.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인공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상대방 법계의 주인공은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바로 잡고 안 잡고는 그쪽 선택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말에는요. 첫째 내가 다 옳다는 게 전제돼 있어. 상대방은 잘못 살고 있다. 내가 옳다. 그러면 벌써 이게 대화가 안 돼요. 내가 이거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.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첫째 내가 과연 옳은가랑 내가 100% 옳아도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옳은가예요. 도움이 되는가.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. 저는 제가 아무리 옳아도 통제를 못 하거든요. 안 하거든요. 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. 그 사람들이 겪고 별 고민 스스로 다 해보고 얻는데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제가 통제해 가지고 보살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시켜서 한 걸로는 그 사람이 보살이 안 돼요. 내가 통제를 다 했다 하더라도요.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듣고 내가 통제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옳은 결과를 낳게 만들었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우주에서는 그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. 내 말을 들었던 것뿐이지. 그럼 내가 만약에 사라지면 그 사람은 어떤 판단도 못 하게 돼요. 근데 그게 똑같아요. 바리세파처럼 들어가 보면 왜 그게 그렇게 해야 돼? 그러면 또 이유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. 내가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주입받아서 그런 줄 아는 것도 많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힐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쪽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쪽은 이렇게 안 하면 나랑 못 간다 하고 딱 선언해 버리는 거죠. 그럼 같이 가려면 맞춰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혜로 납득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드는 거 이게 보살이 취하는 방법이잖아요. 너무 지당해 가지고 스스로 우주를 경영할 때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거. 너무 맞는 말이라 내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일에서 따르는 거랑 즉 자명에서 따르는 거랑 저 사람이 저걸 원하니까 어떻게든 맞춰주잖아 완전히 다르잖아요. 한쪽은 피로도가 쌓이죠. 내 우주를 남의 우주에 계속 맞추려다 보면 사람이요. 그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. 뭔 일이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라 양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. 저 사람이 웃냐 안 웃냐 안 웃어 다시 안 좋아 다시 이제 판단의 기준이 저 사람한테 가 있어요.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죠.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. 누군가 하나는 평생 막 가슴 아리 하면서 가야 돼요. 아니면 둘 다 서로 뭐가 안 맞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이 화내면 끝이잖아요. 잘못한 거예요. 쥐고 흔드는 쪽이 갑이 아니라고 하면 다 잘못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게 안 되게 해야죠. 만약에 보살도는 동생들은 이러고 살아요.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냐면요. 갑이 흔들어요. 그런데 을더러 너 싫어 그러면 가 그러면 아니 여기라도 여기라도 있게 해줘 하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 자명한 상태가 아니에요. 그래서 계속 서로 골병이 드는 거죠. 가면서 다 봐줬다고 이쪽이 불만 없냐. 다 불만이 생겨요. 잘 안 따라와서 불만이고 이쪽은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될지 불만이고요. 이게 욕도죠. 욕도를 돌고 있는 거죠. 그러다 어쩌다 좀 좋은 날 있고 하루 좋고 한 열흘 안 좋고 이렇게 가죠. 속병 생기고 그런데 여기서 자명해진다는 건 뭐냐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요런 얘기들을 자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죠. 우리 지금 다 걸리는 얘기니까요. 에고는 살라고 지금 계속 수를 쓰게 돼 있어요. 자유. 에고는 자유를 찾아서 끝없이 갈망해요. 그런데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얻을 때는 일시적으로 자유를 유보하죠. 그러면 그게 번모습인 줄 알고 네 캐릭터가 잡혀버리는 거죠. 그럼 평생 이렇게 할 거지? 잠깐 최선을 다해서 이상한 짓을 했던 건데 이게 시작되면 이제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. 서로 에고 자유 살만 나게 해주면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오래 가요. 나도 싫은 일을 왜 남한테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. 네 말씀하신 거는 계속 보살도 권해야 될 부분이에요. 분명히 이쪽이 오른데 에고한테 어떻게 에고들한테 어떻게 이 길로 가게 할 것인가 그거 세련되게 하는데 막 일찍도 십찍까지 있다니까요.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. 애초에 통제해서 말 듣게 하는 게 다 정답이면 에고 보살들이 다 파워풀했지 알파남이 돼서 파워풀하게 나의 말 신경 안 쓰고 내 말만 하는 존재가 되겠죠. 그렇게 세계를 안 되니까